야 이렇게 큰 무당벌레는 처음 봤는데? 이거 봐 일반적인 애들보다 한 몇 배 큰 거냐 이거? 이거 세 배 큰데? 두 배? 세 배? 손을 잡아 아 무서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크냐? 야 이거 그게 아니야? 희귀종 제 집 성공 제 집 빨리 올라가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어? 죽었는데 죽은 거야? 죽은 척하는 거야 살아있는 일 아니야? 죽은 척하는 거야 여기부터 쭉 걸어갔어? 봐봐 움직이잖아 살아있잖아 자 날아가면 어떡하지? 빨리 가자 갈게 날아가면 어떡하지? 네 실패 성공 그때